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황교안 전 총리가 치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작심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저 양반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국민의힘의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한기열 위로의 인간들은 지금도 황교안 전 총리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하태경은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황교안 후보를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놀아나는 정당은 정권교체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음모론에 우리 당에 휘말린 것이 창피합니다 이처럼 하태경은 이준석과 한기어와 함께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계속해서 개진했고 국민의힘 내부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초기 진압하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활동해왔고 지금도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열성적으로 할 때는 그 저의와 동기를 분명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하태경은 그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가 공론화되는 것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았을까요 왜 이준석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한기호 사무총장은 그렇게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 이야기도 국민의힘 내부에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막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이익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익이 무엇인지는 아마 앞으로도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하태경은 앞서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말았다 당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됐다 왜 이렇게 이준석과 하태경은 이렇게 격렬하게 부정선거를 그야말로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까요 뭔가 그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익이 뭐겠습니까 아마도 하태경, 이준석, 한기호는 지금도 4.15 총선은 물론이고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그의 입을 다물게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로는 하태경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하태경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아니면 관련 기사가 특히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인 황교안 전 총리는 3구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마침내 4월 4일 그동안 간간히 발표했던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단정적인 얻어로 3구 대선에 대한 황교안 전 총리가 부방대란 부정선거 방지대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4월 4일 황교안 전 총리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은 다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의사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작했다는 것이죠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헌법에 정해진 투표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을 모두 훼손했습니다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와 평등선거 1인 1표의 원칙을 다 훼손했고 속거리 투표를 통해서 직접 비밀선거도 다 훼손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첫째 황교안 전 총리의 3구 대선에 대한 단호한 입장입니다 엄청난 표 부풀리기를 자행했습니다 둘째 홀로그램이 나오지 않는 투표함 봉인지를 따로 제작해서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셋째 엄청난 가짜 투표지들을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넷째 CCTV도 고의로 가렸습니다 다섯째 선거법에는 투표용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제작해서 배포한 도장을 사용하게 한 후 해소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제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법을 훼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엄습한 모의를 통해서 준비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노정희의 책임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고 단호하게 정리한 바로 황교안 정 총리의 진단이 3구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방지대 활동을 통해서 얻은 최종 결론입니다 엄청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바로 3구 대선이었다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색출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선거제도를 말끔하게 고쳐서 다시는 이 땅에 부정선거가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역할이자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엄숙하고 막중한 책임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책임을 저마다 위치해서 잘 수행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60년 만에 자행된 엄청난 부정선거를 건절해서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引기 공병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